오늘도 우인히 투어 하러 가는 날입니다 저번처럼 새벽에 볼 보고 일출보고 하는 투어 말고 낮부터 해 질 때까지 하는 투어가 또 있거든요 바로 올데이 투어 라고 오늘 그걸 하러 갑니다 일단 지금 우기가 아니라서 밑에 바닥에 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SNS나 다른 매체에 소개됐던 것들 보다는 그렇게 예쁘지 않겠지만 그래도 기대가 되네요 그래도 우윤희는 우윤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이리 와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아, 한국에서 왔어요? 아, 조금...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저는 런던에서 왔어요 런던? 아 아 Apron 저는고 있습니다 예 minist chest affnet 그리고 vit부에 loved it 예 mitä afight 어, 국 vomit? 넌? 으하! 어떻게 special 너는요? 웨싶 웨싶? 웨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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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 수정 웨싶 아 웨싶 웨싶 됐고 웨싶 아 aka 저는 Tottenham 아, Tottenham? 손, 손 손 네, 손 아, 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영상은? 네 오늘의 영상이 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네 몇 명, 몇 명? 6명 네 아, 네 오늘의 영상이 있어요 아, 네 아, 네 수고하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수고하실 수 있을까요 아 여기가 그 기차 무덤인가? 기차 무덤인데? 개인적으로는 유명하죠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오늘 투어하는데 저 빼고 다 가족분들입니다 열렬 때가 있으신 아줌마 아저씨분들이 같이 왔어요 아니 저는 띠그레 띠그레 근데 저런거는 서울에서 이돌선 타고 가면 중간중에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와 오늘 진짜 오래돼 보이긴 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가 너무 위험해요. 조심하세요. 여기가 너무 위험해요. 여기가 너무 위험해요. 여기 바람 보고 미끄러지면 위험하겠네. 조심하세요. 저 가이드 친구가 사진 찍어줘요. 여기서 사진 찍으려는 것은 화상풍초 작품이 아닌데요. 감사합니다. 저 가이드 친구가 사진을 엄청 열심히 찍어줘요. 이곳은 2백년 된 기천데 한 50년동안만 운행되다가 멈췄대요. 그리고 이렇게 버려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강량한 느낌. 200년된 것 치고는 진짜 튼튼해 보이네요. 쇠라서 그렇겠지. 조금 보셔서 다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이드 사진. 인스타를 위한 사진. 아 근데 여기 안전장치도 없고. 막 올라가서 사진 찍다보면. 부딪치고 긁히고 하면 좀 위험하겠는데. 다 알아서 조심하겠지. 다 알아서. 다 알아서. 다 알아서. 다 알아서. 다 알아서. 다 알아서. 그럼 이 트렌랑은 200년이 지났는데. 근데 5년 동안 5년 동안에 일을 하고 있어요. 다 알아서. 다 알아서. 다 알아서. 더象plain Sasisin Tori기. 처음엔 왜 유명하고 있는데. 역사를 같이 뜯다보니 약간. 그런 느낌 있네요. 그리고 이 insecurity. 이 황량한 느낌. 그런 표현이 안된다는 멈 drowning. 정말 표현이 안된다는 걸 표현한테는 isn't it? 와. 사진 진짜 열심히 잘 찍을 건데. kız야1mond은 현재의 angle만 Less. 10명 만 il San. 포즈를 연주로 왼쪽에 한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φα観ALK Inn. 아. 모래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어요. 아름다운 사진을 찍고 네 사진을 찍고 네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고 네 사진을 찍고 네 Indiana Jones 네 네 200년이 이곳이 주 weigh 두개 에쿠A 에쿠A 그곳에 존재 아claобраз 아, 네? 아, 네? 아? neben 곳에 의원 네? 두개 두개? 두개가 아배 뇌파관드에서 뇌파관드에서 아, 시. 아, 노하우 타이널. 어, 워싹? 워싹? 아, 싹. 오프라 trave 4시쯤에 들어가있어, 아, 시. 알람간아, 가사, 발송, 아니, 이 진엘 발송이, 아니, 볼콘. 아, 볼콘. 그쪽에서 우리 중 2시간이면, 2시간 정도? 네. 아, 네. 위가어좌 번역으로 굿명하고 있습니다. 저기, 하얗게 산책이 왔는데, 지금 저기로 가고 있어요 저게 비쿠냐라는 물건 오 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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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레, 그 생각에 를 잡아라 사람이다, 사람 아, 이 나라가 이름이 어떻게 되요? 골차니 골차니? 아 아, 이 나라가 골차니 그래서 잠시 화장실도 돌리고 마실 것도 사고 기념품도 사고 하라고 잠시 내려주네요 여기 그래도 기념품 가게도 있고 있을 건 다 있구나 몇 개 사갈까? 죄송합니다 몇 개 사갈까? 15 15 15 좀 비싸게 파는 아 마을에 소금이 많아 이 마을은 소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념품이나 조금만 아 장사한테 방해가 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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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ctions 음 아 acial 너무 열 이게 소금으로 만든 컵인데 뜨거운 물 구우면 높지 않나? 내 손이 짠 건가? 컵이 짠 건가? 내 손이 짜나? 손 좀 씻어야겠네. 이 물에 담아라? 아니요. 물에 담아라. 물에 담아라. 그냥 담아라. 담아라. 물 담는 게 아니라 그냥 연필 담아라. 아니요. 아, 다 소금으로 만든 것 같아. 와. 아, 이거 멋지네. 아, 이거 우슬 근처에 있던 그 시계탑인데? 여기서 이게 나름 랜드나 크구나. 몇 가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네. 나이스 나이스. 20개짜리. 20개짜리. 아, 2개짜리. 2개짜리. 네, 네. 2개짜리. 아, 네. 아, 네. 루이수? 좀 하나 살려 했는데 잘 안사지더라구요 여기 아마 소금 확살되어 왔는데 소금가 저기 여러개 있네 이렇게 썩 좋아보자 여기 소금 사막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크기랑 소금의 약간 위대 부분이 맞죠 마이야나 테팔레울나 한쪽으로 오이, 부위드에 가라있을 땐 가라야될까 소금은? 에스쿠쟈? 마시엄덕이 진짜 다른 느낌이다 와아 멋있다 예세스? 예.. 보호스 대살아 보호스 대살아 무이살라노? 무이살라노 무이살라노 아아 와 뭐야 물이 다 있네 와 뭐야 이거 물 먹어봐도 된다는데 엄청 짜데 와 바닷물이네 거의 와 물이 계속 솟아나는건가 밑에서 메디싱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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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조금 드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아주 달아 아주 달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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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르니까 손에 막 소금이 많이 남으네 아 아 아 아 아 와 가게 잘 돼 있네 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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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건 차들이 하도 밟고 다녀서 좀 더러워 보여서 맛은 못 보겠고 근데 이런 풍경은 선글라스 벗고 좀 맨눈으로 보고 싶은데 온통 하얀색이라서 진짜 눈부셔서 잘 못 보겠네 와 좋다 저도 가족사진을 같이 끼워주시네요 이 땅에서 계속 이렇게 물이 솟아나는 게 진짜 신기하네 또 다시 살면서 이런 뻥뚫린 풍지를 본 적 있나 싶다 진짜 다른 스팟에 내려온 데 적어도 다 소금으로 만든 거래요 제가 비오면 괜찮다고 하니까 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오고 하면 매번 조금조금씩 수리를 하나봐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사진 찍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SNS에 보면 막 공룡이랑 프링글스 통이랑 해가지고 막 재밌는 사진들 있잖아요 여기서 찍으면 한 20볼 정도 내야 된대요 진짜 하얗고 평평하다 근데 이 친구 진짜 사진 잘 찍어준다 구도도 좋고 엄청 꼼꼼하게 잘 찍어줘요 와 와 이건 너무 그냥 맨눈으로 보고 싶은데 눈부셔서 보지를 못하겠네 너무도 하얘가지고 여기 뭐 국기들이 모여 있네 아 여기도 유튜브에서 본 것 같긴 한데 저기 한국 국기도 있네 근데 국기가 아닌 것들도 있네 저런 거 좀 찢어진 것도 이거 어우 눈 상하겠다 이런 여기 소금 호텔이라는데 안에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다고 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지금 영업하는 건가? 우와 소금인가 보네 여기가 첫 소금 호텔이래요 아마 세상에서 처음 생긴 소금 호텔이라고 하는 거 같은데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전기도 없는 거 엄청 추운 거 같더라고요 여기 그냥 약간 박물관처럼 그렇게 돼 있네 그냥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되고 그냥 박물관처럼 그렇게 구전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 문도 다 잠겨 있고 여기 그냥 사람들 밥 먹는 곳인 것 같네 아니요 그냥 그냥 좀 이만 와 여기 화장실이 한 5배만 비싸네 한 5배만 비싸네 한 5배만 비싸네 천 원 아이아고? 지아이아고 아아 아 이렇게 조금씩 담아서 소금도 바래 이제 솔 글쎄 도라에몽 뜬거보는데 굳이 여기서 바닥에 있는 것도 다 소금인 것 같은데 이제 전성 맛보고 싶진 않을까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가 첫 번째 호텔이 아니고 저기 뭐 다른 원래 첫 번째 호텔이 있다고 하던데 잘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또 저기 어르신분들 화장실 갔다가 저 안에 호텔에 좀 앉아 계시다가 지금도 이동합니다 이 차량이 제일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이 차량이 제일 새로운 것 같아요 우리 차가 제일 새 것 같아요 강아 좋아 이제 먹으러 갑시다? 네 30분 아 12분 40분 아 1분 2분 지금 2분 아 지금 계속 빨렸는데 지금 우와 마찬가지 길이예요 와ip 바닥 바 와아 와 바닥 진짜 신기하다 와 벌집같네 와 와 어우 눈부셔 와 여기 선글라스 없으면 안되겠다 진짜 와 진짜 신기하다 소금 와 넣었어 와 와 친한 형이 우윤이 바닥 모습이 좀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바닥을 좀 사진을 많이 찍을려고 와 멋있다 진짜 아 여기서 밥먹나보네 와 대박이다 와 미쳤다 와 바닥이 진짜 신기하게 생겼네 여기 우기 때는 또 얼마나 이쁘려나 또 와야되나 여기가 이 양가운데서 밥 먹을 수 있도록 여기 밥상을 차려주네 와 좋다 이미 여기에 밥상 차려줬으면 메뉴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빵 하나만 줘도 와 장난하겠네 지금 또 사진 찍어주네요 밟는 느낌이 진짜 신기해 아 여보 아 이거 할머니 할 때 아이돌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다 창문으로 꺼져 야채 밥 간절튀김 아 뽀귀여 와우 와 시 전체 왜 다리 먹어도 되겠지 뷰랑 함께 먹으면 점심 식사 와 푸르베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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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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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빈я 튀김도 지금만큼 맛있네요 너? 어 레스타란드에도 제일 좋아해요 아하하 모카고라 와우 오, 잘 먹었다. 아, 근데 문제가... 아... 오줌마리 없네. 일어나? 일어나는맞아, 35년. 아, 31년. 아,는 안녕하세요. 일어나자마자. 아, 네. 아, 나 소중하자, 아이고, 아이고. 왜 다녀와? 지금, 그녀마자, 너의 이온니 방 smallest. 아, 아, bien. 에이? 25년? 25년? oh 그들은 상의nem이지 펜트 저희 바이러스는 렀건에서 와 드디어 이 유명한 이걸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아 그래 저렇게 하라고? 시시 아 내가 이렇게 타고 이렇게 다니고 아 네 아 아 아 집사 coco 하하하 라고 아직 dove 야 진짜 살 빼 하하하 자 아저씨는 발 트기 싫어가지고 역할 바꾸기 싫어가지고 지금 아 마 acredito 둘 이렇게 다른 분들 사진찍을 때 다른 분들 사진찍을 때 사진찍을 때 사진 찍고 다시 다른 데로 가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이 벌써 좀 탄거 같아요 여기가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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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크다 사는 한강롱롱 뭔가 있네 소린장인 거다 와 소린장인데 와 뭐야 여기 이름이 뭐야 인카왈 인카가 집에서 인카가 집에서 여기 들어 보니까 긴 거는 한 12m까지도 한다는데요 여기 올라가려면 입장면 30m 정도 돼야 된답니다 올라가려면 올라가려면? 안 올라가려면 안 올라가려면 안 올라가려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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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딱딱하니까 미쳤다 조심해야겠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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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고마워 알이 고마워 고마워 친년만들 단뱉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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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카와 와씨 바람이 엄청 많아 금방 갔다 오겠네 아 나 물 안 들고 왔는데 큰일 나 아이고 30분이니까 와 와 사람들 올라가다 막 진짜 무의식적으로 여기 막 손 탁 대고 막 하 그러면 정말 따갑겠지 힘들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손 탁 얹을 수도 있는데 진짜 위험하네 요런거 딱 여기 손 얹지기 얼마나 좋아 와 역시 높은 곳에 와야 돼 10분, 10분 밖에 안 걸린 것 같은데 와 여군다 와 와 초 버대 아이스링크장이었던 느낌 와 와 네, 감사합니다. 와... 여기 먹어볼 판이지만 저기 나름 차 다니는 길도 다 있고 여기 장만 앉아가지고 뷰 감상 좀 해야겠다 사진도 사진이지만 이 순간을 좀 즐기고 싶어 이렇게 새하얀 곳이 세상에 또 있을까? 다 즐겼다 와 여기 또 꽃도 좀 있네 와 여기 또 선인장 내려가는 거 좀 보는데 와 여기 또 선인장이에요 와 진짜 높다 선인장 와 선인장이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사막은 사막이다 와... 멋지구만 물속 많네 물속 엄청 짧네 와 근데 선인장 진짜 멋있다 이렇게 때로 모여있는 거 보니까 오이차 어딨지? 다 배워본 건 아니겠지? 진짜 오이차겠지? 아... 아 저기 있다 또 다른 장소로 이거 저기 이제 도로만이구나 차선이나 이런 거 빨리 와면 황달달할 수 있는 거 아... 아는거 더러운가운데? 이 차 당연히 물이 있는 게 없어서 잘하질 않는 거 같아 안동기 한 4차 석량도 좀 되는 거 같애 여긴 물이 조금 있네, 많이 나는지, 약간 비가 녹은 모습 같은데? 녹화밭 같아, 녹화밭 얼음 같다, 얼음 지금 또 해지를 할 때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옷을 좀 껴었습니다 지금 공기라서 물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조금씩 물이 있는 스파들이 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가이드 친구를 찾아서 볼게요 물은 당연히 다 소금물이겠죠 와 슬라프 사진을 열심히 찍고 계시네 춥긴 한데 멋있긴 하다 진짜 와 사진을 찍으려고 준비를 하는거지 사진을 찍으려고 준비하는거지 네 와 진짜 와인을 준비했네 이제 점점 해가 지고 있어요 아마 또 이거에 맞춰서 또 여러가지 사진을 찍겠지 와 해진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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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여기 또 분위기 있게 사진이 잘 나오겠구나 아 난 어떡하나 와이프가 없어서 정국 구부끼리 사진 찍고 말이야 혼자 찍을 수 있을라 와 사진 많이 찍었는데 차 위에서 또 찍어준다고 그래가지고 와 배터리는 3% 아 네? 네? 네, 충분합니다 됐어 사진 촬영 와 사진 모델들 어떻게 이런냐 좋아요? 네 와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와 이쁘다 자 이제 가자 와 추워 추워 아 무척가사 고맙습니다 저도 게임? 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렇지? 커피 땅콩 맛나네 와 예쁘다 이제 투어 거의 다 끝나고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와 춥다 와 진짜 춥네 일교차 너무 심하네 이소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웨ühOver 한 벨어 ịch tam 짧은 공기 매일린 testimonian craft gee 네, 한 번대에다가.. 우리 엄마 아빠가 안된다 아, 네, 네, 한 번대가 안된다 아, 네, 아, 네 우리 엄마가 아아.. 아, 네 그래도 이쁘다, 이 말아..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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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네 아, 네 네 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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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 하루종일 투어했더니 조금 피곤하네요 그래도 또 어른들이랑 같이 다녀서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른들이 좀 더 편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춥긴 했지만 재밌게 고윤이 투어를 마쳤습니다 안녕 안녕 한 벚꽃, 한 벚꽃, 한 벚꽃, 한 벚꽃, 한 벚꽃, 한 벚꽃, 한 벚꽃 한 벚꽃, 한 벚꽃, 한 벚꽃, 한 벚꽃 네 배고파서 먹어야 할 것 같아요 Rut꽃 guaranteed 배고파서 considering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좀 살 것 같다. 아 추워. 좀 전에 물도 사고 하려고 주변에 마트를 갔거든요. 아 근데 한국 라면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와 한국 라면이다 하다가 가격이 한 28불 정도 하더라고요. 28불이면 거의 6,000원이거든요. 아 그래서 먹을까 말까 하다가 날씨도 춥고 그래가지고 좀 질렀습니다. 아 진짜 가뭄에 담비같은 한국 라면 아 아 아 아 수출염은 약간 더 달달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아 아 아 아 아 한국 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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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아 여기 외국에서는 몇 먹을 때 막 후루룩 소리나는 게 조금 실내긴 한데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어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이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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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는 또 라면 먹고 좀 쉬면서 또 다음 영상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념장 새로운 장면이 막혀요 물에 담아요 되는 느낌에 있는 영상이에요 진짜 잘 presentations 뼈 무슨 일일이 나지 그리고 우리길 바라구요 속이 부끄러워 mapp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